애지 누가 놓고 슬리퍼 물고 놀을래? 중지야 니가 이거 물어 뜯었어? 이거 누가 이렇게 써? 이거 누가 가져왔어? 중지가 가져왔어? 응? 이거 누가 가져왔어? 애지야 중지야 너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가 애중이 장난감 사러 이마터로 왔지 오늘은 무슨 장난감을 사줄까? 우리 지금 애중이 거 사러 와가지고 지금 딴 데 가서 또 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냐? 우와 아빠 이쁘다 아니 애중이 거를 사야 되는데 우리 먹으러 가면 어떡해? 후식 안 먹었잖아 아직 그치 먹긴 먹어야 되겠지 어머 여기서 먹어도 되나? 너무 예쁘다 아빠 여기 너무 예쁘지 근데 여기는 사실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그치? 근데 강아지들도 왔으면 좋겠어 허용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아마 안될걸 여기는? 여긴 안되지 아이포크 장치가 안되지 저 할아버지는 안지 오래됐어 이름이 KFC야 풀네임은? 패터키 프라이드 치킨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나 먹었네 이제 진짜 먹었네 응 유니템 하나 먹어야지 아빠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거 어때? 어머 귀엽다 애중이가 맨날 신발 물어 줬잖아 이거 사다 주자 이거 봐라? 슬리퍼인데 슬리퍼인데 소리 주나 나 이런 슬리퍼용으로 애들 사라다 줄래 그래 그럼 두 짝 사가자 두 짝 그래 하나는 애지꺼 하나는 준지꺼로 슬리퍼로 사자 근데 아빠가 신고 있어 걔네 신고 있어야 좋아하더라 신고 있다 벗어줘야 되겠다 맞아 그래야 더 좋아해 맞아 우리 이거 신고 있긴 너무 작은데? 딴 거 같이 찾아봐야지 아마 중지는 자기 건 줄 알아 애지야 애지마 얼굴로 왔어 중지 자꾸 애지꺼만 벗어? 중지야 너 왜 하나만 갖고 놀아야지 애지는 알아 저기 앞에서 소리가 못됐다 못됐다 하나씩 귀 찢어지겠네 애지 얼굴이 토끼를 변했어 애지 얼굴이 토끼를 변했어 변신 중지는 인형에는 관심이 없나봐 중지는 인형에는 관심이 없나봐 애지는 저렇게 좋아하는데요 애지는 저렇게 좋아하는데요 음료 successive 적äre 희 NATO 일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